해양경찰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시대별로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 해양경찰이 이게 경찰 신분이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. 요거 체크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이 해양경찰이 소속이 어딘지를 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. 근데 어쨌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봅니다. 해양경찰의 태동. 태동은 뭐 시작 이 말이죠. 해양경찰의 시작은 메가더 라인이 있는데 메가더 라인이 뭐냐면 일본 어선을 막기 위해서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설입니다. 자 근데 이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일본 어선의 무차별적인 어족자원 남핵을 규제하기 위해서 설정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승만 라인 또는 평화선. 자 이거 한번 봐두시고요. 자 이것도 외북 선박에 불법으로 옮기기 단속하다. 전부 일본입니다. 일본. 그러니까 일본이 문제입니다. 일본이 우리의 어족자원을 자꾸 약탈해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메가더 라인도 긋고 평화선도 설정하게 됩니다. 자 이게 세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. 자 우리 해양경찰의 시작은 1953년 해양경찰대가 창설됩니다. 그럼 해양경찰대를 왜 창설했을까? 이 평화선을 단속하기 위한 겁니다. 평화선을 넘어오는 어선들 있잖아. 일본 어선 또 일본 놈이에요. 일본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 해양경찰대가 창설돼요. 1953년.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. 이 네 번째가 출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네 번째가 아주 특이해요. 왜 특이하냐면 자 보니까 상공부로 소속이 바뀌죠. 바뀌는데 상공부 해무청 해양경비대 이렇게 돼 있잖아. 자 이거 연도 기억하세요. 55년부터 62년까지.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에요. 경찰이 아니고 그냥 행정부 공무원이에요. 자 우리 해양경찰이 경찰이 아니었던 적이 있다.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.